공병호 TV의 공병호 어떤 종류의 경제위기 상황이 전개되든 간에 결국 경제위기라는 것은 살아남는 자와 그 밖의 자들로 경제주체들을 가려지는 그런 절차나 과정입니다 엊그제 만난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50% 정도는 오프라인 50%는 온라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에서 300에서 한 400% 정도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사업은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만일 그 사업가가 사업 전부를 오프라인 사업 대면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종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부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다리고 있는 고비들입니다 국경 봉쇄, 자가격리,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심한 수요 침체는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얼마나 더 가야 해결이 될 수 있을지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강상태지만 미국과 유럽은 막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매출 폭락과 이익 폭락 그리고 신용등급 하랑이라는 3중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프어스는 현재 SP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 23% 정도의 기업들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류, 화학, 철강, 유통, 자동차, 환공, 전자업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거의 전업종의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자금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줄줄이 돌아오는 만기가 되는 회사체를 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다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미래를 어둡게 보는 투자자들이 회사체 구매에 손사리를 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는 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에 돌아오는 국내 회사체 규모는 약 6조 5,495억원 규모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1991년 이후에 역대 4월 만기 물량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갑자기 수요 정발로 인해서 매출의 80%나 90%가 사라지는 사태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시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초대형 쇼크로 발생한 위기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이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외부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급작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세 가지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 옮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 극복의 최종의 경제팀을 구성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풍부한 인재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유동성 때문에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판단한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자금 공급으로 도산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도산위 불과 피한 기업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불황이 그렇듯이 결국 불황이란 것은 옥석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그리고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지는 격렬한 경쟁과정 선별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가 어디하든지 간에 극심한 불황이나 경제위기는 경제 주체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정리하는 절차다 정리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봅니다 나는 예배다 나는 성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 주체들도 시간이 가면서 어 내가 그 대상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죽음의 계곡 건너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꼭 살아남는 대열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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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